초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도한 마케팅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룰렛을 돌리고 친구를 초대하면 싸인코인으로 무료 쇼핑을 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이벤트 참여를 유도합니다. 무료 쇼핑의 호캐 이벤트에 참여해보지만 목표 달성까지는 산넘어산입니다. 저도 앱을 깔아봤는데요. 접속하자마자 이벤트로 유입되고 게임이 시작되는데 대체 언제까지 어떤 규칙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찾기 어려워 한참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낚시성 이벤트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 참여를 조장하고 개인정보만 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마케팅으로 지난해 7월 한국서비스를 시작한 태무는 6개월 만에 이용자 수를 10배 이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태무의 추천 프로그램은 재미요소를 더해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많은 소비자에게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태무의 목표입니다. 태무에 앞서 한국에 진출한 알리 익스프레스는 배우 마동석을 활용한 광고로 빠르게 인지도를 높였고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알리는 국내 판매자 확보를 위해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 정책까지 내놓았고 공산품 위주였던 취급품목을 신선식품으로 확대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품질 논란 속에도 초저가 정책과 각종 이벤트들로 빠르게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소비자들의 호기심 자극에는 성공한 모양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고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